폭풍성 특별기획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최후의 생존자가 되기 위한 최정상급 스타들의 숨막히는 생존 경쟁 게스트를 포함한 현재까지 김별 생존자 현황입니다 잘생긴 팀 다시 돌아온 주장 유승준 이범수 박경림 탈인수 게스트 김주환 최리나 옥승근 팀 주장 김성수 강영수 게스트 차태현 이소람 업종화 양동락 동거동락 업그레이드 탄력자 투표 현재 생존 인원 6명 박빙이 승부를 펼치고 있는 동거동락 이제 그 생존웃이 확 확된다 새롭게 실시한 기술 거리 투표 20% 네티즌 투표 30% 동거동락 멤버 자체 투표 50%로 최다 투표자가 탈락자로 결정된다 지난주 거리 투표와 네티즌 예상 탈락 후보 1위로 강영수가 뽑힌 가운데 과연 열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평균 시 체력 찬성을 위한 체력 훈련 평균 대 아등바등 각 팀에서 한 명씩 평균 뒤에 올라가 허리에 감은 줄을 당겨 상대방을 먼저 떨어뜨리면 승리 이번 경기에는 우리 유승준 씨가 허리가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만마를 얻었습니다 유승준 씨 대신에 제가 우승준 씨가 아니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ار의 집시가 아니 타거나요 이 친구랑 뭐 하면 이렇게 해서 비테인스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 다 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쓱 쓱쓱 그다ik 언제 넘어져? 아 이건 수인이 그렇게 세게 안하고 이렇게 아니 이게 치합이 아니니까 지금 시합이 아니야 전수야 1대 0으로 저는 분명히 시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습해보려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렇죠 자 일단 1대 0으로 못생긴 팀이 압수하고 있습니다 박경림 씨면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아무래도 박경림 씨가 버티만 버티미 있으니까 끈이 목에 가게 되는데 끈이 목에 가서 이범수 씨의 지적이 이소라 씨와 하면 박경림 씨가 끈이 목에 가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박경림 씨와 박경림 씨와 이소라 씨가 들어가겠습니다 복태와 조라의 무결 자 준비 시작 한 번에 시작 잘했어 아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묵직해요 느낌이 느낌이 이기고도 별로 좋지 않은 소리 묵직하다 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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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오! 오! 오케이 우리 김조환 씨의 승리 엄병 파이팅 리 하자x3 잡아줘 자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행복한 모습으로 해피데이 주인공 엄정화씨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상대표는 전사를 쏴봐 온라인의 책임이 시작 준비 시작 정색전 의지력 딱 버티고 서서 오늘 언니 언급할때 됐다고 두 분 다 권장하다 빨간 쫓기 아가씨 주황이에요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 유승준씨 이루어지고 있어요 좌우 훈대기 3명이 할 것 같아요 좌우 훈대기 잘하고 있어 무게 정신 아 지금 좋습니다 둘 다 아 상당히 명승부를 펼치는 한번 공격을 하면 끝을 봐야될 그렇습니다 아 스마일 어게임에 아 아 사바 사바 아 유재석씨 자 이번 대결 연습 대결에서 결판이 났던 신체조건은 비슷하죠 두 분당 이상한데 자 그럼 몸이 오게되지 끈 좀 줘 끈 좀 아 이 살림욕 시 잠깐만 손 좀 준비 너무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니까 이렇게 줄이 좀 가운데 자 빨리 시작 시작 자 아 아 진림을 어이없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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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 나오면 동점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치어리더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치어리더의 응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기로 했잖아 자 앞으로 나오셔서 치어리더 두 분 만능 재주꾼 하나 둘 셋 넷 이야 파이팅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응? 자 우리도 우리 팀에 자 체리나 씨와 복태 복태의 우리는 분위기가 치어리더가 아닌 응원단장 같은 일반인 저희는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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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정정의 안정판이 되잖아 같은 팀 동료를 설아오르게 하나 공태야 삼촌이 나랑 같다. 시작. 삼촌. 아 자. 잘생긴 팀, 승희. 승희, 승희의 아중받은 자신이 님 승희. 사주 씨, 지성과 교양 한 명을 위한 감성 훈련, 온몸으로 말해요.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1분 안에 공화, 만화 제복을 몸으로 설명해서 많이 맞힌 팀이 승희. 첫 번째, 우리 이범수 씨와 김성수 씨가 먼저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범수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씨. 오케이. 야, 이거 쉽다 그래도.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알라딘. 자, 요술램프. 자, 알라딘과 요술램프. 자, 민호 요술램프. 정답. 요술램프. 제 거. 타자, 타자. 아, 저기 튜프트에 오면 딱 모여. 아, 뽀빠이. 주라식 팍. 아, 모여. 뽀빠. 뽀빵맨. 뽀빵맨. 정답. 난장이. 난장국, 난장국. 백성국. 정답. 아!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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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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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꿈이요! 꿈이요! 정답!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오주의 마법사였는데 자 다음 김성수 씨 어려워 어려워 준비 시작! 자! 고파이! 정답! 미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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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려운데요 네? 몇 자? 야 이 흔들자 일곱 자? 백조의 우승! 재미같은데? 외국 영화? 아 진짜 어렵다 영화 아니야 영화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음 이거 너무 어려워 정아리와 오리들 어쩔 수 없습니다 미흥오리 새끼 촌 미흥오리 새끼 촌과 도시 아! 시골치와 사올치! 정답! 시골치 정답! 백설! 아니 심데렐라 아니 잠자는 숲속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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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체리나 씨 이거 쉽다야 글자 참고해 글자 몇 갠가 준비 시 시작! G 고양이 콩과 제리 콩과 제리 정답! 다섯 글자 손 손 손 정답! 머리 빨간머리 앤 정답! 라이온킹! 슉! 가야바! 뭐야? 로봇카? 뭐야? 뱅기 동작? 뱅기 동작? 뱅기 동작? 아니 저거 뭐야? 모털도사도 아니고 저거 옮겨다니는 건데 여기 저리 저리 아! 날아라! 슈퍼보드! 그래! 건더 보드 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대구 괜찮아 대구 숙숙이 몇 글자? 뭐야? 구름 타고 다녀! 구름 타고 다녀! 와! 뭐야? 뭐야? 아! 준비! 시작! 개구리! 개구리 왕기! 개구리 왕기! 개구리 왕기! 아니 여기 개구리 왕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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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알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 정답! 뭐야? 어! 히타! 코렐라!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5장? 신데렐라! 에어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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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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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아! 요술공주! 핑크! 아! 뭐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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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오케이! 자! 준비! 시작! 배구리 왕놀이! 정답! 선정아 나무꾼! 정답! 신데렐라! 정답! 아! 아! 정답! 토끼지! 아! 책상! 선정아 나무꾼! 선정아! 자! 오늘 처음으로 정답 5개가 나오는데 네모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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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알려라! 네 글자! 네 글자! 문! 열려라 문! 그냥 글자의 느낌대로 그냥! 시옥이 문! 모르겠다! 1! 1! 2! 1! 1! 2! 2! 3! 다음! 양덕훈 씨! 야! 진짜 쉽다! 자! 자 준비! 시작! 정답! 도깨변봉이! 캔디! 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떡도 꺼보이! 아 콩쥐팔찌! 바보건달! 문달과 생강공주! 별! 별! 별이 돼! 별! 콜라, 콜라! 섹시콜라! 자! 별중우전! 별중우전! 술이니까 술좋자! 아! 아! 자 다음은! 김조안씨! 어려웠어 어려웠어 준비 시작! 정답! 라인킹! 원숭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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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 잘 맞춰! 잘 맞춰! 장단은 축소간비! 공주! 오지의 마법사! 바바바! 우와! 우와! 놀랬어? 놀랬어! 스크립 뭐야?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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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축구 놀랬어요! 몇 자야? 몇 글자! 글자! 어! 5글자! 놀래! 특구 놀랬어? 소리! 놀라운 세상! 놀란... 놀란... 아 왕자가 거지? 우와! 심생전! 태오리! 파람놀... 아니 뭐야? 파람놀... 아! 홍구한 얼굴! 홍구한 얼굴! 아! 홍구파! 준비! 시! 너무 어렵다! 자! 어! 홍구리 영감비! 정답! 홍구리 영감비! 홍구리 영감비! 홍구리 영감비? 그랜다 이제! 네!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엉덩이 뿔난다! 말? 아! 공룡! 아기 공룡 돌리! 정답! 파트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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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발! 신! 신발이 나와? 접시? 누구 가르치는데? 신발 제목! 아니! 장화 홍연! 장화 홍연! 정답! 정답! 일곱 난쟁이? 여덟 난쟁이! 암행어산 암행어산 정답! 4개! 박경림씨 파이팅! 잘 맞춰주세요 자 준비! 시작! 너를 가르치면 어떡해 돼지 서팔계 돼지 돼지 삼형제 돼지 삼형제 돼지 삼형제 돼지 삼형제 돼지 돼지 삼형제 귀여운 돼지 돼지 삼형제 돼지! 그래서 돼지 아기 정답! 돼지 똥돼지 그래 쟤 돼지 저게 돼지 복태 수영제 몇 글자? 헷갈리게 우리도 복태 수영제고 왔다 5글자 복태 원더우먼 그러니까 원더우먼 복태 복태부인 바람 났네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엄정 아저씨 준비 준비 시작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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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나를 core 의견만 어 trusted 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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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 콩나무! 백과 콩나무 정답 이렇게 해서 16 대 16! 유영준 씨가 해냈어요 다음은 유성준 씨 이제 방해 작전 없이 깔끔하게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유성준 씨와 차탄 씨 준비 시작! 태권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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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이트 정답! 황금박쥐 유성나무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안경? 망안경? 눈? 망안경? 너는 최고야 아 이거는 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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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화에 나오는데요 컴파제리 이겨가세요 아 이거는 만화 만화 동화 만화? 만화 몇 풀자? 몇 풀자? 몇 풀자? 몇 풀자? 만화 테스트 바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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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이렇게 바람돌이 눈이 이렇게 주제가가 나갈 때 눈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주제가가 아니라 바람돌이 원래 그게 눈이 나와요 미안해요 아 지금 아프시기 때문에 흥분하시면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차태현씨가 두 문제만 맞추면 오늘 못생이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하나 했나요? 하나 자 준비 글자수 쭉 시작 시작 투 쓰리 신발 50점 정답 정답 진호 공주 잠자는 속속의 공주 정답 4교시 온몸으로 말해요 못생긴 팀 승리 공주씨 취침 그리고 동고동락의 필수과정 비몽사몽 취침 직전 가요 왕서방 연설을 잘 들어온 취침 3시간 후 사이렌이 울리면 일어나 가사에 맞게 정확히 부른다 아 저희가 그 오랜만에 유승준씨가 이렇게 그 오셨고 유승준씨가 없는 동안에 새로운 일이 생겨났어요 저번주에 바로 그 이곳에서 결성된 그 R&B 브라더스라고 어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한번 어 집에서 기타를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반주 없이 부르긴 했는데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자 기타 그러면 어떤가 보면 오늘 그 이 밤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일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어 가사를 모르시더라도 제가 예스터데이 노래가 참 좋았거든요 예스터데이 그래서 지금 하면서 그냥 엉터리 어 가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우리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음은 맞지만 R&B 영어 엉터리 버전으로 좋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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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썩은니가 나왔어요. 썩은니. 아 얼굴 빨개. 썩은니. 썩은니. 권촌이 해. 아. 참. 참. 엄정화 씨 노래. 부추린 아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자, 맞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피바람이 치러가! 오늘 그 엠티 분위기 이번에는 강현수 씨 한 번 해볼까요, 강현수 씨? 저희 노래 하나 할까요? 왜냐면 종환이 형이 저희한테 곡을 주신 거예요 그래, 곡 하나만 해보시죠 우리, 우리, 우리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 I want you I need you Do you how I feel I want you I need you, show my love for me 야, 멜로드 좋아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김조한의 노래교실 오늘 여기서 꿈 마치기로 하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때 까먹고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전통가요 왕서방 강사입니다 잘 듣고 이 노래의 일절을 김정구 선생님의 발음대로 정확히 불러주세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 님 원리 한 대 바래서 비단이 바라모 엉덩 퉁퉁 털어서 다졌어 뭐해? 엉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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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어나요 복태야 아빠 널 깨와라 복태야 우리 갖고 와라 안경 안경 복태야 범수 삼촌이 우유 갖고 오랜다 약으로 푸는 거 못 보고 자 일어나세요 먼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C 눌러주시고 시작 영어리한테 다 준거 탈탈 다 준거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미워리한테 반했쌍 자 시작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미워리한테 반했쌍 비단이 탈탈 털었어 돈을 다 없다 왕 소방 땡호 왕 돈이 다 없어서 땡호 왕 자 시작 자 시작 복태야 너네꺼 돌려줘 너네꺼 돌려줘 너네꺼 돌려줘 너네꺼 돌려줘 복태야 자 비단이 서방 왕 소방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미워리한테 고껴서 고껴서 시작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미워리한테 반해서 비단이 밟다 모은 듯 도덕 털다 아 띵호와 띵호와 아바사바 아바 아바사바 아바사바 그치? 자 자 다음으로 아무쪼 씨 자 누르시고 밍워리 밍워리야 거의 밍워리 그렇죠 밍워리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밍 밍워리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탈탈 털어서 다 좋네 아 띵호와 아 띵호와 아 돈이 가 없어도 띵호와 아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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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호와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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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과 좋았는데 이거 이범수 씨가 제가 보기엔 잘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느낌은 딱 왔는데 느낌 왔어요 지금 왔어요 느낌은 자 시작 자 시작 비단이 장사 왕 소방 비단이 장사 왕 소방 아 진짜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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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유머리 한테 반해서 그렇죠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툭툭 털어서 다 좋네 그래 그렇죠 띵호와 띵호와 돈이 가 없어도 띵호와 하소 아 아 사회를 모르겠어 아 이게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 시작 아비단이 장사 왕 소방 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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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왕 소방 네, 그래요. 명월이 한테 반했었어. 시작! 비단이 장사왕 소방. 명월이 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명월이 툭툭 털어서 다 졌어. 띵호와 띵호와. 도니가 없어서 띵호와. 띵호와 띵호와. 명월이 하고 싸워서. 왕소방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반해서. 비단이 팔아서 띵호와. 왕소방 죽어도 괜찮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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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이 장사왕 소방. 밍놀이 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툭툭 털어 다 좋네. 띵호와 띵호와. 도니가 없어서 띵호와. 명월이 하고 싸워서. 왕소방 죽어도 괜찮다. 괜찮네. 괜찮다. 아 깜짝이야. 아 아깝습니다. 자! 오노재 씨 한 번 더. 오노재 씨. 비단이 장사 왕소방. 민월이한테 반해서 삐단이 팔아 모은 돈 툭툭 털어져 다 줬소 띵호와 띵호와 돈이가 없어서도 띵호와 민월이 하고 싸워서 왕서방 죽어도 괜찮다 다 우리가 반해서 아 아 삐단이 팔아라 띵호와 이몽삼 보승인팀 승리 드디어 10주째 합승이 끝나고 운명의 순간 생존 결정 업그레이드 탈락자 투표 기습거리 투표 20% 네티즌 투표 30% 자체 투표 50% 더욱더 치열하고 냉정해진 탈락자 선정 방법 현재 버리표와 네티즌 위에서 탈락구보 1위는 안연속 하지만 5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체 투표가 남아있는 실점에서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게스트들의 투표가 탈락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새롭게 바뀐 탈락자 선정 방법 과연 열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림 씨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림 씨부터 박경림 씨부터 박경림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림 씨부터 박경림 씨부터 다음 유승준 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이범수 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oh